그 귀걸이는 또 못 보던 거네 돈 많나봐 카드도 못 막으면서 안녕하세요 쟤 또 왜 저래? 어우 짜증나 너는 줄게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내내 뛰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? 아 그럼요 아 인사해요 우리 프로그램의 쇼호스트 고은비씨 잘 찾을게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준비됐으면 가죠 시작합시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걸랑 저 저기요 자 겨울입니다 항상 겨울만 되면 체중 때문에 고민 되신다고요? 음 하지만 쇼호스트 잡아주세요 좀 더 빠져주세요 좀 더 오케이 컷 음비씨 오늘 멘트 좋네 카메라 쓰리 컷 자 이제 그런 고민을 쫙 잊어버리세요 자가운 품에 자신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접고시는 것처럼요 저는 바로 옆에서 눌렀는데요 옆에서 눌렀는데요 음 음 음 마음이 높고 오토모티수도 암금 정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조피디 조피디 지금 뭐해 지금? 예? 커트 안 넘겨? 지금 못해 죽어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 어머 저기 카메라 왕 컷 어머 어머 내가 왜 이러지? 아 나 미쳤나봐 아 내가 미쳤나봐 정말 아 아 카메라 투 은비씨 파스트 아 지금 이거 음성 목탈 쪼끔씩 남기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해 크게 얘기는 데 안 해주네 에휴 석구 자식은 얼마나 좋을까 돈 많고 나이 많은 여자 얻어가서 그냥 큰소리 빵빵 치고 그냥 귀염받고 참 에휴 나도 이거 돈 많고서 한 80대는 그냥 여자한테 장가 들어가지고서 호강하고 귀염받고도 사는건데 이거 술자리람 자기야 시원해? 어 어 어 좋아 여기엔? 어 어 거기도 좋아 여긴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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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영아 아휴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정말 매영아 빨리 나와라 뭐야 매영아 빨리 나와 금방 올게 어 자식이 막 매형을 때네 이게 야야야 야 좀 이렇게 해봐 좀 살살해봐 좀 잠깐만 안되겠지 너 연습 많이 했잖아 잠시만 야하 그래 이 자식아 이거 어 그렇지 그만 좀 때려봐 그만 좀 때려봐 그만 때려봐 그만 때려 이 자식아 빨리 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오 이제 안 후곤해 이 자식이요 자식 잘 싸우네 이제 하다보니까 자식이 뭐야 매형한테 이제 그래 그래 왜 왜 이제 안 후곤해 요양아 잘하라 아니 저 자식은 집에 가지도 않나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